최진호 화이팅 별빛달빛님 오오 우와 오 랠리 좋아요 지금 랠리 좋습니다 랠리 중요하다 수분이 없으니까 몸에 오 한대라도 덜 맞겠다 우와 두 번째 대결은 김형인 선수와 최진호 선수의 단식 대결 15점으로 하겠습니다 15점 단세트고요 진 사람은 딱밤입니다 점수 차이대로 딱밤 하겠습니다 와 상의탈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그럼요 지금 와 진호씨 여기서 보면은 진짜 몸짱이에요 진짜 세다 진호도 와 오 자 김형인 선수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근육 보이시죠 와 네 시작하십쇼 약간 인도네시아 경기장 같은 느낌 그니까요 와 와 국내에서 배드민턴 치는 사람 중에 몸 제일 좋지 않을까 자 1대0으로 오 와 단식구 잘하시네요 이야 최진호조패 잘해 와 자 1대1 오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오 오 백클리어 아 좀 무겁긴 할 것 같은데 저 근육들이 잘하시네요 단식도 아 스코어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코어 3대3 네 3대2 3대2 3대3 아 아 아 심판 한번 부탁드립니다 3대3 나중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누가 범인인지 나옵니다 자 2대3 오 지금 둘 다 열심히 하거든요 아웃 아웃 오 5대2 아 아 아 아 5대2 오 오 아 아 오 아 어 엑시 오케이 6-3이 맞다고 하네요. 시청자들이. 6-3이 맞대요. 다들 근데 지노 팬이 많네요. 출연을 자주 하니까. 4대6 됩니다. 4대6. 과도한 근육은 배드민턴에 방해가 됩니다. 모션 좋았는데 아쉽다. 몸에. 좋았습니다. 15점 경기입니다. 15점 경기입니다.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오! 랠리 좋아요 지금. 랠리 좋습니다. 이 랠리 중요하다. 와아아아아아 1-5 1-5 1-5 1-5 1-5 쑤 5-1 오! 6-1 최진호 화이팅. 별빛달빛님. 5-1 우와 하.. 진짜 2-6 와아 와아아아 엘에스라인님 등에 날기 달래셨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수분이 없으니까 몸에 한 대라도 덜 맞겠다 우와 우와 오오 아직 안 돼 15, 8 21? 그냥 해주실래요? 21점 역전 가능합니까? 역전 못하면 두 배로 맞기? 오케이 두 배로 맞습니다 하시면 뭐야? 아 영인이 형 단식 잘해? 진호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? 우와 9, 15 9, 15 됩니다 아웃 오오 오오 좋았다 이번에 좋았다 진호야 좋았다 이번에 red allowed handful 신반 신 말 wys 같아 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와우 와 좋았다 지금 9점 차이니까 열여덟대 거든요 아 열여덟대 두대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두 대인데 대신 두 대인데 조금 강도 있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딱밤 ASMR 남자답게 받겠습니다 남자답게 이만 까주세요 이만 딱 까고 그렇지 약해 이거 진짜 진짜 약해나 아 쫄지 마 아 이걸 어떻게 보고 안 쫄아요 지금 가슴이 가슴이 내 머리만 한데 시작해 시작해 아 아 진호 우는 거 아니지 울고 있어 진호 운다 아 아 아 아 아 진짜 눈물 나왔어요 아 내가 뭐 같아 그러면은 여기도 하세요 여기도 하세요 아 아 아 생일 아 아 아 아 야 근데 단식 세다